보안이 철통 가볍고 아주 은밀하고 아무도 모르는 장소에 그 안에 5만원권 300만장 1500억원이다 하겠습니다 너 매사가 이런식이야 인바 어디가 데이트 니가 열어야 할 공고의 모형이야 지금까지 이거 여는데 성공한 놈이 하나도 없다잖아 역시 나는 연습체질 아닌가봐요 이게 폭발 얘기 어마어마합니다 금고 열고 돈 가지고 나오는데 대략 45분이 주어지는건가 좀 빠듯하기는 하죠 이제부터는 나도 속이고 너도 속이는거야 상황이 이제 시작됐는데 저 선수들 입장하세요 추억이 근데 하고 하면 어떻게 할래 한글자막 by 한효정